안녕하세요. 약국세무 5분 특강 김조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약국의 매출구조와 과세 면세 대상의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약국의 매출 신고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호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이유는 면세 과세 대상의 구분 뿐만이 아니고 약국의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요양급여 같은 경우에 건강보험 신사평가원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대부분이 노출되는 매출 자료로서 세무서에서는 이런 자료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신고 사후 검증이나 매축 누락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반면에 판단을 실수함에 따라 신고를 잘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을 유의해서 약국 매출을 신고하여야 하며 제 강의를 듣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국의 매출 중에 첫 번째는 과세 수입금의 부분입니다. OTC 매출 또는 일반 매약이라고 부르며 의사 등의 처방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의약부외품, 건강보조식품 등을 일반의약품 과세 수입금액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대부분이 약국에 방문했을 때 매대 앞쪽에서 저희가 진열되어 있는 의약품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의약품들을 일반의약품이라고 판단하시면서 과세 수입금액이라고 추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쌍아탕이나 파스, 밴드, 타이레놀 같은 약품을 그 사례로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면세 매출 부분입니다. 면세 매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 등의 처방을 받아 약사가 여러 가지 의약품을 배합하여 조제하는 것으로써 이와 관련된 중요한 예규를 살펴보면 의사 등의 처방을 받아 진료를 하면서 처방받은 의약품뿐만이 아니고 한의사의 처방을 받아 한약사가 조제하는 것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소위 100처방 또한 부가가치세가 면세 대상이 되는 조제 용역이라고 판단하는 점을 유의해서 판단을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면세 대상을 받아 처방을 받는 의약품의 경우에는 처방의약품을 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대상과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대상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대상 의약품으로써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나 비만 치료제인 제니칼 같은 사례를 들 수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뿐만이 아니고 면세 대상 대상 대출에는 급여 대상과 비급여 대상 그리고 공담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계한 금액을 면세 대상으로 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러한 매출 신고 자료를 정확하게 조회할 수가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조회할 수 있는 면세 대상 매출로써 금연 치료 약제비나 자동차 보험, 산재 보험, 의료 보호, 차상위 계층에 지급된 약제비 또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편 일반 OTC처럼 판매가 되면서 면세 대상으로 구분되는 것은 여산용품 등도 그 대상이 되므로 부가세 신고 시 혹시 이런 매출이 있지 않은지 정확히 확인해서 신고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약국의 면세 대상, 과세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매출 구조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약국세무 5분 특강 김조겸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